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아서 항상 추격하는 천회장입니다. 오늘도 계속 한번 따라가 봅시다. 삼성을 추격해야 돼요. 잃어버린 언연이를 찾아가지고 가듯이 잃어버린 삼성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4년째죠. 4년째. 4년차. 징글징글합니다. 4년차 유튜버로. 유튜버로 할지 모르겠네요. 보이스 블로거죠. 보이스. 삼성전자를 4년째 지금 하고 있네요. 깊은 산속에서 오늘도 좀 외쳐보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여러분 저는 도심보다 산이 좋아요. 산속에서 딱. 좋습니다.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현재 찾아보고 있고 항상 늘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밭을 갈구고 밭을 갈궜습니다. 갈궈서 갈궈가지고 하여튼 농사 준비해야죠. 비도 오는데 올해 농사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대박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대박칠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좋아요. 요즘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고 뭔가 필이 왔어요. 필이 왔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새에 들어가지고 국내 증시가요. 주가 선자산 비율이죠. PBR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열렬한 환호를 좀 보내면서 이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횟수가 좀 급증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컸던 은행, 보험, 이쪽 지주가 좀 집중된 것 같아요. 은행 쪽하고 보험 쪽하고 지주 쪽 이쪽이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에서 정적, 동적 VI가 총 4,988회가 발동됐답니다. 코스피에서는 1,176회, 코스닥에서는 3,812회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53%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2차전지 테마주 열풍이 불었을 당시 4,813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이 VI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이 전환을 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과열 현상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조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동적 VI는 단기간에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정적 VI는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동 현황을 살펴보니까 은행하고 보험하고 지주 관련 종목이 집중이 됐어요. 은행 보험과 지주는 대표적인 저 PBR 종목입니다. 정부가 증시 저평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밝혔는데 신고가를 쓰는 등 주가가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제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9차례 정적 VI가 발동을 했고 이 기간에 제주은행의 주가 상승률이 76.6%입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급여주가 76% 오르면 비정상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푸른저축은행 8차례 VI를 맞았네요. 보험에서는 미래세생명 4번, 한국과제 4번, 화생명 2번이고 하나생명 2번이고, 하나손해보험 2번, 롯데손해보험 1번, 삼성화재 하나, DB손해보험 1번 등에서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주에서도 LG가 3차례 VI가 발동됐네요. 이 밖에 롯데, 롯데죠. 제지우, 제지주우네요. 롯데, 지주 1번, SK, CJ, 하나, 삼성물산 등 한 번씩 VR을 기록했고요. 이 저 PBR주의 테마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SK증권에서도 그래요. 최근 높아진 변동성의 배경은 저 PBR주의 테마성 플레이다. 지난주 보험업종이 일주일 만에 약 23% 상승을 했어요. 이기간 보험업종의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야.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끌어올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또 빠진다. 빠집니다. 분명 빠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현명은 개미는 어떻게 하냐? 올랐을 때 털어야 돼요. 털고 차익실현하는 개미들이 똑똑한 개미들이다. 왜냐? 기관하고 외인들이 끌어올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아서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일단 털 겁니다, 분명. 그래서 빨리 차익실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고점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또 피보는 그런 꼴이 안 닿았으면 되겠어요. 피보는 꼴. 지금 증권가에서도 저 PBR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데 무조건적인 추적 매매는 자제해라. 자제해야 합니다. PBR이 낫다고 모든 주식이 저평가인 것은 아니죠. 실적이 둔화되거나 성장성이 또 낮은 경우도 있어요. 또 부도 위험이 커졌을 경우에도 PBR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연건설의 PBR은 0.12배에 불과하답니다. 실제 정책 개선의 수혜를 받아서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PBR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바이코리아에 이어가는 외국인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장주에 좀 매수 집중을 하더라. 국내 상장사들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국내 중심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도 현대차 올랐던데 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하고 AI 반도체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1,789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지난달 3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갑니다. 순매수 행진을 이어갑니다. 최근에 한 달간 코스피에서 6조 3,956억 정도에 달하는 적극적인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달 들어서 3거래일 동안에 3조 1,585억 정도가 올렸다고 합니다.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좀 빠졌죠. 빠졌지만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올라서니까 지들끼리 또 조정받는다고 하지만 일단은 외인들은 들어온다. 193만 주 그리고 개미들이 295만 주 오늘 개미들도 많이 샀어요. 막판에 샀고 뭐 기관 애들은 팔았습니다. 기관 애들은 알잖아요. 애들은 뭐 개념 없는 애들이니까 뭐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차익실화를 하려는 놈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팔았습니다. 일단 외인들 기관들 일단은 들어왔다. 들어왔습니다. UBS가 180만 주 모건 스탠리 170만 멜리인치 30만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뭐 JP 99만 시에리 31만 맥커리 19만 그 모건 스탠리들이 4만 8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 1,100원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우선주 그랬죠.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우선주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우선주 갑니다. 요즘 계속 가바나스 포럼에서 우선주를 모두 매입해라. 우선주를 매입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해라. 소각하면 삼성전자 충분히 13만 전자 간다고 그런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떠들어야 될까? 갑자기 뜬금없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내가 볼 때는 해외 것 같아. 주조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개미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43만 주 들어왔고 개미를 이태다 싶어가지고 오늘 털었어요. 48만 6천 주 기간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끝났어요. 하여튼 맥컬이 26만 9천 JP 11만 들어왔고요. 모거스텐이 24만 CL이 16만 골드만 3만 8천 정도 매도했습니다.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갭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점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주 7만 4천 3백원 우선주 6만 1천 1백원 1만 3천 2백원 이에요. 줄어들 겁니다. 우선주가 올라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